도희 언니한테 언니가 있다는 거야? 무남독녀라고 했는데? 아버지를 검찰에 고발한 것도 그 사람의 한치껏다. 무서워. 진아, 네가 날 좀 지켜줘. 이혼설이야. 내가 선의를 선택한 건 착해서야. 그게 선의 유일한 장점인데 왜 망쳐.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. 엄마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. 철학 엄마, 가족 먹여 살리느라 문화생활도 전혀 못했겠네? 나하고 같이 영화 보러 가요. 같이 가주세요. 자동이씨가 왜 너랑 영화를 보러 가요? 그냥 영화 아니고 커플사. 원웨어가 속한 사업부는 매각됐습니다. 오태리 씨. 오태리 씨? 절대 좌절하지 않겠습니다. 새로 시작한 마음이면 못할 게 없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?